나란 해저왕이 될거야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아- 그분 받아라 죽는거 아녜달이야? 빨리 안와 하이 niew 모신분이 들어서 오세요 블루님 언제와요? 내 과산에 Pvischer 캐스트 하고 있는데 아니 안할대요 이 게임은 캐스트 필요 없어 빨리 와 지금 우리 함성 기다리고 있어 M 눌러봐요 지도에 다이몬드 있을거야 왼쪽 바다 다이몬드가 있을거야 지금 마키님은 거기다 오셨고 블루님 오면 되네 아 저기 있네 저기 지금 정박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 이야 섬모이가 생겼다 멘버님 아 건버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쳐 노예가 되고 싶지 않으면 도망쳐 짜잔잔 뭐라고? 저는 뭐 해야되요 지금 로드니야 로드니 어서오기한테 로드니 시켜 소다비를 때려 멜버로 해 아 실례했겠다 뭐야? 아 실례했다 그냥 때리면 되요? 응 때렸어요 이럴게 블루님 블루님 뭐냐 일단은 초대했나? 초대됐나? 어 쿠블루 어 쿠블루 어 쿠블루 길드 초대되있나? 아 되있네 좋아 이제 한 명만 더 하면은 그거 된다 우리 길드 레벨 4 된다 불가사리 지울 수 있다 불가사리 불가사리요? 응 불가사리 지울 수 있어 불가사리까지 지으면 사라지 진짜 뭐야 어 미치지 길드에서 짓는거에요? 그니까 길드 레벨 4가 되야지 불가사리를 건설할 자격이 돼 어 음 멋지지 어 화물살이네 예 우리도시 다 지울 수 있어 펜타몬 짓고 핵 쏜다 이색 다 쓸어버릴테다 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분노의 질주다 영호텔 이색옵시다 응 다 부셔버릴테다 교손이님도 여기 옆에 타 뭐 타면 되지 빠밤 빠밤 쭈꾸미 저 양반 저거 초대하면 안되나 아 뭐하나 떨어졌다 쭈루미 저 양반 저 길드 받으면 우리 길드 레벨 10 이게 뭐니 되는데 받기만 하고 나와만 내라 뭐할게 쭈루미 아 이거지 잠 초대했다 초대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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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받고 나가라 아 근데 우리 도시도 하나 더 있어야되네 2렙 찍으려면 아 도시까지 2개소유 예 도시 2개소유여야되는데 귀찮네 여러분 또 꼬라지보니까 섬 하나 갈로 가야될거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섬 아니 아니 우리 문명 발생지 있잖아요 어 6시 방향에 섬 하나 있긴해요 아무것도 없는 좀매나서 어 저거 갈아야겠어 꼬라지보니까 저거 가야돼? 아니면 아니면 3시에 뭐냐 저거 가시던지 말해서요 X 아니면 그거 가시던지 화산 갈로 가시던지 마이크 집어넣고 오세요 네 저기 화산섬 가도 될거 같긴하구요 그렇지요 그 두개중에 하나 갈면돼 이디야 하프모양 또 있네 하트모양 다왔나? 와중에 빨리하나 저와중에 왜 빨리하나 추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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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료게임인가요 아니면 무료입니다 문명은 무료입니다 무료 문명 온라인 검색하시면 돼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같이 하는 재미지 뭔소리야 누가 지금 뭐냐 은밀한 사생활을 공개하고 있어 다왔나? 좋지 않다 영전각입니다 영전각입니까 큰일났구만 내가 이거 신고버튼 눌러서 QP 307 받아야겠다 하하 내가 누를꺼야 하하 니가 눌러서 나 앞을까 안봐 나도 안봐 뭐야 저 양반은 매니저인데 안보면 안되잖아 그러면 그러면 M님이 QP 받으시면 되겠네 뭐야 여기 내 부키로 신고하면 돼 여캔방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뭐야 여기 하하 하하 와 레벨 3자리 범선 이거 11만원이네 엄청 비싸 블론님 거기다 왔고 명성 만 얼마올나 앙머 다 오셨다 블론님 나왔나 뭐니야 바샤르님은 안들어와 바샤르님 접속한지 24시간 지났네 제 양반도 징계위에 뭐니야 징계위에 이어보여요 여기서 탈령으로 넣어야겠다 착착착착착 휴가갔다 돌아오지 않음 어 휴가갔다 돌아오지 않음 탈령병 탈령입니다 탈령병으로 집어어야겠다 이거 다왔나? 오케이 앙헙헙 출연하라~~ 출연하라~~ 화물선 이거 내가 집어넣을까? 끌고 가야지 끌고 갈 수 있나 이거? 안될건데? 뭐지? 왜? 케이크가 어디있지? 왜 안있지? 뭐야 누구 빠졌다 아 저거 타시려고 아 오케이 출연! 나 타고있긴 한건가? 어 타고있어요 X 눌러봐요 그럼 나와 출연하라 비경대원이 힘들다고 가면 찡찡거리다니 아 힘들어요 징계위원의 각이구만 아 힘들어요 어... 그대에게 뭐니야 시오스 백판영을 성공합니다 그러면 뭐가 힘든지 잘 알게 될꺼야 빨리 출연하라 빨리 출연하라 빨리 출연하라 아 이 배 아니구나 엠니 먼저 불판하면서도 할꺼야 합시다 나는 힘든 소리 안하잖아 안해도 해 깼잖아요 안해 안해 이제 깼잖아요 안해 뭐야 보상 받았다 보상이 들어왔습니다 상시오스 소원 이 배 아니지 말라고 가안나고 있쌰 에이 가안나고 있쌰 바리 조인절 채널 누굽니까 아래입니까 비샤르륙니다 그렇구만 탄령병 복귀함 으악 사박사 하손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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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키 딴거에요 뭐? 기본군기에요 머스키 어 아저씨 안만들었어 이제 만들어 오는데라 저사람은 기본 아니네 그러게 저희 암만은 뭐에서 들고 온거 같은데 우리 합성할때부터 있던데 부럽다 이 암보다 빨라 이 암보다 빨라 이게 암보다 빨라 어허 맞아요 아 그래 마켓장을 좋아하네 여군데를 좋아하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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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게 빨리 작업이랍시다 만들어줄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꿀이븐이라고 몇꿀를 바래 아 꿀 없대 오케이 오케이 아주 강력한 성이구만 아 이제 옷도 다 갈아야되지않나 어 다 갈아야죠 이제 일단은 이제 바꾸자 직업을 바꿉니다 무기대장장이부터 찍고 일단 일단은 무기대장장을 찍고 일단은 무기대장장을 찍고 일단은 무기대장장을 찍고 제작복을 하나 맞춰야되나 제작복을 하나 맞춰야되나 제작반들은 뭐하는거야 제작반들은 뭐하는거야 제작합니다 자아 내놓으세요 행복해져요 빌어먹을 아 이게 기업하니야 에잇 다시는 날 보지 못하여 굉장히 소란스럽구먼 아 할것같아없으니까 미들창백이나 해야겠다 뭐든지 해 니가 또 와야겠다 나를 미들창백하고싶었으니까 강철은 필요하고 아이템은 만들어야돼 자기가 만들어야돼 그게 훨씬 더 편해 왜냐면은 됐고 그 다음에 모카 모카 100개 해갖고 일단 제작복 체직복 맞추고 아 전죽복 됐네 야 모카 내놔 나 인마가 모카 판다칸데 모카를 와 안내놔 됐어 모카 100개 충분하고 내는 얘 스킬을 써야 아 쓰글라지 이아냐 오케이 아니다 일단은 그거부터 해야겠다 둘다 말랩 찍어놓고 얼마나 다 만들껄 거머님은 아니요 저 유일거 다 해주고싶은데 저거 금색 저거 이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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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제 상점을 열어주고 장인정신이 필요하 그 다음에 모르를 클릭해서 연락이 만들면 되겠구만 갑시다 골 때리게 만드는구만 골 때리는구만 시청자분들의 역스파이 한번도 생각을 해봤다 그럴 일이 있을리가 없기 때문에 어 시간에 간 없어요 가장 믿는 부하가 배신 때려있는 일도 한두번이 아니죠 저희는 스파이를 걸어서 얻을 수 있는게 없어요 연말에 두들겨맞아요 비비탄총 아 머리야 서바이벌총 같고 으아 하면서 베인트표 그랬다가 연말에 얼굴봐서 때려봤습니다 비비탄이 아니라 페인트총 페인트건으로 페인트건으로 두들겨맞습니다 맞으면 멍든데잖아 맞으면 멍든데잖아 아프겠다 아프겠다 멍든데 또 때려둘거야 대체 연말에 정모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그냥 얼굴보고 하면 되지 아이 반가워요 현피해요? 현피각이지 뭐 오케이 그래서 뭘 하면 되는거지 그래서 이제 스킬 어떻게 올리는지 보고 스킬 열라 올리면 됩니다 어 신발 방추 명인의 완벽한 석궁 필요가 없네 이제 명인의 완벽한 렌즈 팔까 이거 저기요 아저씨 예? 어머님 나 이거 못신거든요 직업 바꿔야지 아 석궁수로 바꿔야되나 이거 응? 석궁이라고? 그니까 머스켓병은 못써요 머스켓병은 뭐 무슨말인데 아니 아니야 총사까지 밖에 못써 이거 뭐가 아니야 내가 준게 근데 거장에 안고 거장에 정교한 방탄장관데? 아닌데? 아닌가? 뭐하는거야? 아 이거 맞을래? 에헤헤이 이 양반 정신 휙 돈다 망이지 에헤헤이 네 네 뭐라 했습니까? 깔깔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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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언제 찍을까? 재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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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올리지? 아 이거 일단 해야겠다 응 저게 있어요 가가 때려잡으면 됩니다 내가 제명해서 하나는 밀린단 말이야 와 주식이 깨졌어 빠바밤